제이어스 자, 왜 이렇게 웃기나? 왜 이렇게 웃기나? 왜 웃기나? 낭만 닥터 등사부 프린트의 여친을 맞춰주셨습니다. 오늘이 가장 감동적이고 아투하길 잘했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말도 안 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3시 보도 정말 잘 오셨고요. 보람있게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성공한 작품에 너무 영광이고요. 함께 하기도 정말 영광이고요. 감사합니다. 새로 오신 시크도 격하게 환영합니다. 행복하게 끝까지 화이팅! CS 들어왔어? 네 들어왔습니다. 휴보 박아? 네 알겠습니다. 석시아! 석시아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.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예요. 그거 괜찮다고 쓸데없지 말라고 하세요. 어디 분원 닥터가 분원 호락도 없이 유행이라고 하셨는데? 내가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살짝 교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. 소프트웨어 스타틱 에이전트를 끌고 패킹한 다음에 안녕하세요. 낭만 닥터 김사부2에서 차은재 역할을 맡게 된 이성경입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을 CS 2년 차고 명리한 친구지만 의사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요. 서전하게 딱 좋습니다.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기억 안 나세요? 저 김사부님 말이다. 어떤 사람 그렇다. 서우진이요? 아니면 차은재요? 서우진 전생 생각보다 순이 빠르고 잘생기게 좋던데요. 안녕하세요. 낭만 닥터 김사부2에서 서우진 역할을 맡기는 안유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닙니다. 세모로이드 잘합니다. 저는 잘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물점 하나도 모르면서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바보 오랜만입니다. 저한테 잘 있었냐? 이건 하늘이 좋은 기회입니다. 나 손사부 지난주에 끝난다는 공사가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냐고요? 드디어 오늘 첫 리딩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돼요. 너무 훌륭한 작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정말 떨리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설레기도 하는데요. 다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관계 무리하고 너무 반갑고 투에 제가 새롭게 합류하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오늘 대본 리딩에서 했던 기운들을 다 모아서 즐겁게 안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의사가 되는 성장기가 담길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